3이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2루트3도 무리수임을 규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해라. 거꾸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2루트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규류법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거든. 2루트3이 유리수라고 하면 2루트3과 마이너스2는 유리수이고, 그치? 마이너스2가 유리수니까. 2루트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2하면 루트3이 역시 유리수가 되어야 되겠지. 유리수이다. 그런데 이것은 루트3이 여기서 무리수라는 사실의 모순이니까 말장난은 않아. 그래서 2루트3도 무리수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칸 안에 말만 똑바로 써주면 어렵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말장난 치는 거지. 정말 짐승이다 이래 놓고 뭐뭐뭐뭐 해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야. 그치? 이렇게 말하는거 미사이 해야. so crosses 다 아이도는